저기 스티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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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와? 어? 공부방송 스타더 고 공부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내가 온곳은 제보자분이 제보를 준곳이거든요 어저께 폐교에서 방송하고 오늘도 답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곳 있죠 여기에 사람이 산다 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왔거든 제보자분이 어? 사연은 이래요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인데 돌아가셨다 해서 그리고 4년동안 집이 빈 상태인데 최근에 여기서 누가 사람이 산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번 낮에 와봤거든 낮에 와가지고 혹시 살면은 물어볼라고 왜 여기에 있는가 물어볼라고 이런 곳이에요 외진데 있죠 자 가봅시다 낮에 이렇게 와본 것도 신박하잖아 계시오 분이 열여 있어 내가 연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딱 봐도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게맛이 패드잖아 이거 분위기 수행하네 게맛이 패드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낮에 와도 으스스스하네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많네 신발자국 맞네 제보자가 말한거 할매 옷이잖아 이런데서 어떻게 사줘 산은 흔적이 없는데 산은 흔적이 없어 산은 흔적이 없어 뭐야 여기 빨래가 널어져있는데 이런데는 낮에 와도 무섭다 지금 시간이 잠깐만 5시 14분 시간이 5시 14분 근데 바닥에 보면 황토가 다 깔아져 있네 황토야 황토 이런 흙이 비싸지 사람이 살았다면 한적이 없는데 제거자들이 잘못본거 아닌가 바닥이 황토야 황토 이런 흙이 비싸지 손지들꺼 이런 말은 안했는데 손지들꺼 손지 손지 손자 손자 전라도 또 이제 손지라거든 뭐야 뭐 불태는 적이네 어? 멸치 아니 멸치가 아니라 아닌가? 물도 안 내려갈 것 같아 뭐 없네 진짜 우와 난 누구 들어온 줄 알았어 방금 누구요? 바람이 걷지 바람이 걷지 바람이 걷지 바람이 걷지 밖에 안 내려오는데 온 몸이 늦고 데오네 온 몸이 늦고 데오네 온 몸이 늦고 데오네 바람이 그치? 바람이야 응 바람 오우씨 놀래라 뭐야 왜 이렇게 컸네 안에 녹아? 뭐야? 진짜네 저거 뭐야? 녹 묻은거 진짜 녹아? 뭐야? 마늘? 진짜로 뭐가 컸네? 저거 봐봐 바닥이 따뜻해 바닥이 따뜻해 저기 들어와 진짜 녹아 산다 대박 심한데? 그래도 누가 사면 되니까 맨발 보고 들어가잖아 지마인데? 여기 봐봐 지마 휴대폰? 충전기 전기가 들어와 대박이 누가 산다 누가 본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이거 위에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 대박인데 본기 거기를 다 해놨더니 모르겠어 아까 저기 반등 잘라져 있었잖아 이거 저기에 여기 있었잖아 이거 이거 여기 나 가자 기회부자 분이 말했던 거 맞네 누군가 살고 있네 와 이 산속에서 어떻게 살지? 이 외진대에서 이 외진대에서 가자 누구 오기 전에 구덕이 구독! 좋아요 알람 괜찮 부탁드려요 알람 괜찮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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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